타임납 이번 계승분쟁은 문케의 두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릭 부케가 경합을 벌였다. 문케 카한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당시 쿠빌라이는 남송 원정군을 이끌고 남중국에서 화이수위를 건너려던 참이었고 아릭 부케는 제국의 수도 인 카라코룸에서 후방 업무를 총괄 하고 있었다. 카한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쿠빌라이 는 남송 원정을 중단하고 북상하 다가 도중에 독자적으로 개평해서 쿠리타 이를 열어 1260년 4월에 스스로 카한에 취임한다. 이 소식을 들은 아릭 부케 역시 같은 해 5월 카라코룸 부근에서 또 다른 쿠리타 이를 열어서 카한 에 취임한다. 동시대에 같은 카한이 있는 상황인지 라 군사적 대결은 불가피했다. 1260년 8월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를 몽골의 적으로 규정하고 원정을 시작했다. 그리고 아릭 부케가 점령한 카라코룸 근처까지 병력을 진출시킨다.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쿠빌라이 군은 아릭 부케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다. 이로 인해 아릭 부케는 군세를 가다듬어 1261년 카라코룸을 탈환 하는 데 성공한다. 이후 11월에는 네몽골 북방의 시물 투에서 곧이어 겨울에는 시르겐 나우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지만 이렇다 할 승패는 나지 않았다. 그 후 2년간 어떠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. 그러나 1261년 말경 중앙아시아 를 차지한 차가다이 가문의 알구와 서아시아 를 차지한 훌레구는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었다. 그러나 쿠빌라이가 그들의 중앙아시아 와 서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울루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곳에 속한 정주지대에 관할권까지 위임하면서 그들은 쿠빌라이를 지지하게 되었다. 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제국의 지배권을 이들에게 분할해줌으로써 쿠빌라이는 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이들의 지지에 힘입은 쿠빌라이는 1264년 아릭부케의 투항을 받아 5대 칸의 자리에 올랐다. 칸이 독점 RTX Heaven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